자, 관계대명사 하트의 첫 번째 이유 테스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계대명사 플러스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오늘 배울 관계부사랑 합쳐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부사 종합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만큼 관계대명사 파트 같은 경우는 복습을 좀 최연정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해서 해결하러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고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그냥 많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이 정도 틀렸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는 틀리더라도 아니면 열결이 틀리더라도 틀리는 개수보다는 일단 진짜 모르는 것들 이제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질의의 문답 시간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다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 자, 빈칸을 잘 시켜보셨던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은 학생이 한번 돌면서 설명씩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명사 역할을 받으다가 그 다음에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 대명사 역할을 하면 당연히 앞에 나온 명사를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받아주는 대신 해주는 역할을 그 다음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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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까지 해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격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격이었지 그래서 주격, 주어 역할 목적격 같은 경우는 목적어 역할을 했었던 명사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격, 목적격 같은 경우는 뒷문장에서 주어,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앞에 나온 명사의 누구누구의 이라는 소유격을 나타내면서 자, 집 쪽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쵸?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명사수식이니까 형용사구요 문장형태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계대명사에 한 문장을 쓰시오 알아보겠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girl is my friend, she lives, that's her 이런 거 나와있고 일단 명사 The girl 받아주는 대명사가 쉬고요 그쵸? 이 두 문장을 읽기 위해선 이 대명사 쉬는 뭘로 밖의 대명사의 후로 바꾸어져야 두 문장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주격관계대명사는 형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사람 선행사일단 후 그 다음에 성을 고무 선행사일 때는 위치를 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둘을 대신할 수 있는게 대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쵸?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있는 부분들 잘 합쳐주셔도 되시겠어요 이렇게 돌면서 보도록 하겠고 자,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이제 홈이나 홈 자, 목적격 같은 경우는 홈, 후 다 되는데 주격은 후 밖에 안됩니다 아시겠죠? 홈 안됩니다. 주격에서는 목적격에서는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당연히 사물동물 주격, 목적격 같고요 변하면서 관계사점에서 목적을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자, 그리고 위로 오른쪽으로 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사랑사물 상관없이 후세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관계사점에서 소유격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로 오후에 취업하고 쓸 수도 있다는 이제 살짝 금요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당연히 이제 여기 나와있는 허니 여기선 여기선 아이오가 원래는 공유물이기 때문에 대신해주는 부분 자체가 소유되면서 아라고 한다는 소유격이라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두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관계사점에서 100 같은 경우는 뭐 격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사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대신을 대신할 수 있죠 푸라든지 위치라든지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데스를 이용해 호문자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역시 Sweden is a country I have least wanted to visit a country 화면이 지금 a country, not a country 가 지금 중복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선행사로 잡고 선행사로 잡고 덴 부터 이어지는 관계대명사점으로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엄절을 잡고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답이 잘못돼도 잘못된 걸 모르는 아 아 네 예 어 이거 빼야지 빼야지 없어졌지 아 아 원래 더가추리가 뭐가 돼서 어 관계대명사 대신때 잡고 나갔잖아요 어 그렇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목적기 썼잖아요 비지까지 써주시는게 맞습니다 아 다리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 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동격적인 수업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비교금 끝나고 나서 개념 설명도 살짝 했었잖아요 이제 거의 두 번 정도 했는데 일단 관계대명사의 어떤 정의라든지 아직도 이제 가물가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죠 어 지금 한 번 배울 때 잘 짚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어 관계대명사의 도대체 공무지 어디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말씀하셔서 해결하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끊으신 훈련 선생님이 돌아가도록 할게요 바로 아 잠깐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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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로 붙었구나? 방에 사전에, 여기 집 뒤로 붙여서 옆집에 사는 송여행이 이렇게 주시면 좋겠지? 성형사, 요정하셨고. 성형사, 일단 성형사는 틀면 안되겠지? 성형사, 뭐라za motive.. 성형사, 확대生 일대ше.. 머리 막 ark에 다工업 지금 뭐.. 응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지기는 파야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는 마치가 나 아니야 아니면 지금 사는 이렇게 뭘 정보돼요 저 뭐지 어떤 사람 끌리는지 그래서 안되지 어 괜찮은거 다 네 나 나 나 네 아 Seeing 나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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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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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gons.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s the day 이라고 나와있구나. When I met Jimmy 이라고 나와있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온 같은 경우는 왜 온이 왔을까요? 온은 어디서 튀어나왔어? 왜 하필 온이니까? At one, in one. 말 다 안하겠을 때. 응?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온에 대한 원래 위치가 가리히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위치가 가리키는 게 선에서 온구나. The day가 되겠죠. 날짜 앞에는 전체사도 쓰면 온 쓰기 때문에. 온 더 데이. 자 이렇게 보시면 Every you see the day. 그 다음에 원래 뭐였냐면 I met Jimmy on the days. 아시겠죠? 근데 그 더 데이는 역시나 뭘로 바꾼 건가요? 위치로 바꿨는데 앞에 있는 전체사도 원래 날짜 앞에 쓰던 전체사이기 때문에 온 그대로 한 번. 뭐. 알겠지? 그래서 온이 시로 쓰고 갔더니 역시 난 쫓이고 싶어? 어 근데 얘는 전체사고 얘는 선행사가 듣는데 시간이 있네. 좀 달리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뭘로 바꾼 거야 얘를. 아 그럼 관계부사? 얘는 이럴 때는 시간 안에 선행사일 때는 외도로 바꾸자. 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전체사 플러스 관계부사 플러스 이제 관계부사 그 다음에 이 표가 되는 거지 그잖아. 이 표가 드디어 나오는 건데. 근데 선행사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장소. The place, the house, the town, cit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he got the time of day, the one, the year. 그 다음에 이유, 즉 reason이라든지. 방법에는 그냥 보시면은 괄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죠? 아 진짜 방법. 관계부사 how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선행사가 만약에 the way나. 하나. 근데 관계부사 how를 같이 쓸 수는 없다는 원법이 있죠. 그래서 the way how는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자 그래서 that's the way I match him 하면. 자 그것이 바로 내가 짐을 만났던 방식이야 라는 뜻인데 방법이야. 여기에 the way how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how I match him 쓰든지 아니면 the way I match him은 다 괜찮은데 같이는 못 씁니다. 아시겠지 않나?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그래. 비슷한데 저는 reason why는 또 돼요. the way how는 안 되고. 저는 reason why는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the reason why. 뭐 하는 이유이다는 된다는 얘기.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만약에 관계부사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전지사 플러스 관계부사로 거꾸로 바꿔줄 수도 있게 해줘요. 무조건 이제 전지사 플러스 관계부사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관계의 기사를 전지사 플러스 관계부사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서 관계부사에 주의해야 할 용법이 나옵니다. 뒤로 가시면. 자 주의해야 할 용법.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선행사의 생략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 선행사의 생략. 자 보시면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사 생략. 자 보시면 이제 뭐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명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어떤 곳 장소라든지 어떤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략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I'll never forget when we first met이라고 내의 없이 썼다라고 해서 이 when이 너의 배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다라고요. 아시겠죠? 왜냐면 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치? When you first met. 너는 어디다 처음부터 만난 날, 만날 때. 어 못 잊는다. 그게 괜찮죠. 어 이거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This is the place, the man. This is where I was born. Where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요? The place가 없어. 선행사가 없어. 로 이해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곳이만 내가 태어난 곳이야. 그치잖아. 어디서부터 얘기해.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도 마찬가지. reason이 무슨 뜻이냐. 이유란 뜻이고 why는 왜란 뜻이니까. 역시나 reason은 없어도 that's why we said the illusion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야. 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럴 때 일반적인 명사. The day, the place, the time이라든지, the reason이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꾸로 관계부사의 생략이 있습니다.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는 관계부사의 생략인데. 선행사 생략이랑 뭐 마찬가지예요. 거꾸로요. 아까는 똑같은 이제 뭐 더 대의로 의미였는데. 만약에 이제 더 대의로 없는 경우를 봤었죠. 그죠? 선행사 생략된 경우를.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관계부사 없이 그냥 선행사만 있어도 똑같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더 대의가 무슨 뜻입니까? 날입니까. 기억해 무엇을 나를 뭐한 날.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나를 기억해. 해석하는 글 전혀 못 봐주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예시나. reason why에서 거꾸로, 거꾸로 reason을 날릴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reason 사령관은 꼭 why를 지워도 reason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유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다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하다는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관계에서 where 같은 경우는 place라든지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같은 선행사로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장소. 그냥 어떤 곳이라고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당연히 특정한 장소가 선행사로 올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쵸? 왜냐면 그 특정한 것을 생략해버리면 특정한 명사는 w라고요. 그치? 스테이크는 무슨 뜻이냐? 주 라는 뜻이죠. 캘리포니아는 주다, where, 그가 살고 있는 주다 이런 얘기지. 이때는 생략이 불가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때는. 자,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관계대구사 플러스 관계구사는 한번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자, 숙제 좀 다 했나요? 응. 다음 책도 다 했나요? 다음 책도 다 했나요? 접속사. 접속사이죠? 응. 접속사. 근데 이게 10년 전에 하고. 뭐지? 이게. 접속사? 응. 안전하게. 셋째가 좀 안돼. 응. 접속사 종류가 많아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치? 응. 응. 접속사 종류가 많아요. 접속사 종류가 많아요. 자, 계속 붙어 오라고 하죠. 접속 사 중 airline엔ix Entscheid Task Fun dog Geek says 여기 있는 숙제, 중간 기반에 대비 문제, 제 플러스 맞은 것도 다시 봐야되요. 맞은 것도, 맞았는데 약간 간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시 풀어보시고 다시 봐도 모르겠다는 것을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를 가볍게 할게요. 어느덧 열다섯번째 챕터까지 봤는데. 접속사까지 왔습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는 주된 역할이 뭘까요? 자, 대상이 구같습니다. 그렇죠. 문자과 문자 혹은 단어와 단어, 아니면 구와 구 이런 것들을 다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게 바로 접속사, 연결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속사의 영역 같은 경우는 뭔가 심오하게 관계상처럼 어렵다라거나 이렇기보다는 일단 각각의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는지 나를 물어보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암,봇,봇,봇,ort,왈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마저 이제 접속 부산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있는 암,봇,봇,ort,왈.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본 친구들이죠. 얘를 이제, 결국에는 등위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이적속사라고 얘기하는데, 등이란 얘기죠. 간단한 얘기죠. 앞에 등자인데, 앞뒤로 같은 것을 이뤄주는 역할을 한다는게 and but were 3가지 등이적속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번째로는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이라고 나와있죠. 이 친구들의 의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일단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듯이 대등하고 더 비싼거. 그리 보니까 그 다음에 앞뒤 내용이 반대는 but이기 때문에 하지만이나, or 같은 경우는 또는 이기 때문에 두개 중에, 혹은 이제 둘 이상에서 something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번째 보시면 접속사의 앞뒤저의 주어, got에 대한 접속사의 두개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건 물론이거니와 주로 생략하죠. 거의 생략한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I went back home and I studied for the event 이런거는 없는데, 이런거 거의 안쓰죠. 그치? 그냥 when and study?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but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내용이고 여기 나와있는 친구는 상관적 속사 중에 하나인데 나래의 보기, 뭐 뒤에서 또 보겠죠. 오셉된 나래의 보기는 A가 아니랍니다. 이런 의미.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걸 표현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매끄러운 해석이 되겠지, 그치? My burden is not large but beautiful. 하면 A가 아니랍니다. 크진 않아. 근데 그렇지만 beautiful.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크진 않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에 또 도움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는 일단 둘 중에, 혹은 둘 이상일 때 둘 중에서는 상관없죠. A or B로 쓰시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이 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있어요. 세 개 이상의 단어에 나열될 때는 마지막 단어 앞에 접속사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or, New York, Chicago, or, Los Angeles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nd or 같은 경우는 명령문으로 같이 나오죠. 뒷중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리나 여기서는 무슨 뜻 명령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앞쪽이 무슨 뜻이 있나요? 어머 해라 라는 명령문이죠. 이거 해. 어머 해라. 이런 뜻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and를 쓰게 되면 무슨 뜻 어머 해라? 그러면 어머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or 쓰게 되면 어머 해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안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건데 여기서 명령문 다음에 그리부로 해석하면 해석처럼 안되죠? 명령문 다음에 또 명령문 해석하면 해석이 안되죠. 자, 이런 거죠. wake up now and we will catch the bus 명령문 지금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넌 버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아래쪽에 이 표절을 바꿔오는 이문으로 넣은 거예요? 약간 종권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얘를 합치면 어때? 지금 일어나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어나면 넌 버스를 탈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절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or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넌 버스를 놓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표절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명령문 부터 사인들은 그럼이야, 뭐뭐 할 것이다? or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라는 내용이라는 거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 아, 싶은데 찍고 그래. 4, 5, 4까지 !!!!!! 350 다음쪽까지 그렇기 때문에 ㅎㅎ 내 다음에 숙제 셋째 너 표이시면 돌아다니게 helfen 1명씩 그거 별로 3점 더 했지? 아 아 으 으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